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a와 b의 gcf는 곧 a-b와 b 간의 gcf인 것도 성립합니다. 물론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논리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공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